독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일이 요새 없어서 간단한거 한판 했어요 간단한거 공주에서 공주 보가세 포함해서 99,000원 똥 1만원 띄고 내용은 이거 은진식품 공주유금 은진식품에서 여기 서가마트인거 어딘가 거기로 오는거 참 요새 돈 벌기 힘드네요 의지같이 요 마트에 또 왔는데 1층에서 하려고 그랬더니 또 안된다고 해서 고객주차장 올라왔는데 이렇게 이런식으로 담이 있어가지고 닫는다고 하더라구 윈이 거꾸로 올라오라고 하는데 거꾸로 올라가 반대차선으로 타고 그냥 올라왔지 이거 내려주고 이거 주고 가면 되요 아이고 이럴때는 놀러가야 되는데 이거 참 일해봐야 답도 안나오는데 노는게 돈버는건데 운동은 아침에 잠깐 했고 요 마트 내려놓고 나서 오늘도 심하이 오늘 저기 얼마 벌은거야 8만원 벌었네 벌써 기름값 2만원 빼면 6만원 벌었네 환불하실 분들 하시라구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감사합니다.